다 가려놓으셨잖아요 베이스는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쓰시고 이거 글자만 교환을 하세요 그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드실 거예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 여기 있어 우리 맛있는 거 팔아 라고 바뀐 사람들이 알고 들어야 되는데 다 꽁꽁 싸놓으면 수삼해놨어요 소비자들이 뭐라고 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되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배가 산으로 가요 자 가게들 차에서 잘되고 전화가 있쇼